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 올린 sk바이오랜드 매수 수익실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방향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 그리고 요즘 제가 바빠서 이제 자막을 못 넣었습니다 최대한 이제 말은 제대로 들리게끔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봅시다 어제 주가가 이제 긴 윗고리를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날 빨간 세로줄 이날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날 매수하고 저번 영상에서 앞으로 위로 빡 뜨면 이 검은색 두 선 사이에는 무조건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익절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보시거나 참고하신 분들은 거의 꼭대기에서 수익실현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전략 익절 했고요 수익률은 11.59%이고 저는 이제 수익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리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한 룰 혹 누군가는 이제 주가가 위로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아직 보유 중이거나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가가 위로 더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서 제 멘탈이 버틴 한도 내에서 먹을 만큼 먹고 나오는 겁니다 SK바이오랜드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가가 위로 더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최소한 무난하게 안전하게 수익이 나올 구간에서만 매수를 한 겁니다 더 위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고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세력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는 한 번 찍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과 차트, 모멘텀, 재물을 보고 파악을 하고 시나리오 및 전략을 짜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제 구독자분들을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무엇을? 바로 지지선, 저항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주가가 저항선 지지선에 붙어서 마감할 수밖에 없고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계속적으로 보시면 경험이 쌓이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SK바이오랜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SK바이오랜드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륜 원인부터 아셔야 합니다 오륜 원인을 좀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바이러스 관련 테마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 원인은 바이러스 관련 테마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랜드를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린 꽤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보시면 끌어올린 세력형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기대를 먹고 사는 생물과 같다 진짜 이거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대한 것에 대한 결과가 실제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과보다 기대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주식은 기대를 먹고 사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만 있으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코스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기대라는 것을 누가 만들까요 당연히 세력입니다 당연히 물론 기업 자체에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기대감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은 세력들이 기대를 만들죠 자 그럼 종목이 오를까 말까는 세력 마음대로고 세력의 기대감을 형성하는지 안하는지를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면 SK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SK바이오랜드는 화장품 메인에 바이오가 껴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많은 상승이 있죠 이 상승의 원인은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바이오가 있어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테마 그리고 SK바이오팜 상장 관련 테마 그리고 매각 이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백화점 매각을 고려한다면 SK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매각을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애매한 상황이죠 정상적으로는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 SK바이오팜 상장 모멘텀은 오른 부분이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SK바이오팜 관련 기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관련 뉴스는 바이러스와 현대백화점의 매각 기사가 많이 보일 겁니다 일단 요 정도 흐름입니다 이제 그럼 끌어올린 세력형님에게는 두 가지 카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이슈 두 번째는 메가 이슈 그렇죠? 그리고 세력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SK바이오팜 관련해서도 나중에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모멘텀과 이슈라는 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고 뉴스나 신문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똑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반된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 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시겠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이러스 이슈 매각 이슈 그리고 SK바이오팜 이슈 이 카드들이 모멘텀이고 기대감을 향상하는 재료입니다 SK바이오팜은 제 생각엔 힘이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두 장인데 바이러스랑 매각인데 바이러스 카드는 오늘 살짝 쓴 느낌입니다 메인으로 쓴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카드들을 잘 노출 안 시킵니다 세력들은 노출을 시켜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한층 더 끌어올리거나 물량터리 하려고 할 때 노출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이슈는 앵강한 주식하는 개미들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현재 다 노출 시켰죠? 그럼 뭐겠어요? 한층 더 끌어올리거나 물량터리를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안 시키려면 비밀리 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 시킨 이유는 개미들을 꼬두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놔야지 위로 올라가려고 세력이 생각을 하는 거면 개미들이 이제 올린 도중에 던지지 않게 하거나 혹은 이제 물량터리를 하려고 하면 개미들에게 주식을 팔아 모을 수 있으니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며 세력은 이제 두 장의 히든 카드를 두고 있는데 그 카드는 개미가 다 아는 카드라는 겁니다 근데 판을 움직이는 거는 세력입니다 개미는 따라올 뿐 그럼 결론을 내리면 아직 두 장의 카드 중 한 장은 애매하게 썼고 한 장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왜 들고 있겠습니까 위로 올릴 때 쓰려고 놔둔 거겠죠 한 번 더 큰 상승을 내거나 혹은 물량터리를 하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앞으로 큰 상승이든 작은 상승이든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애매하게 쓴 카드를 쓸지 완전한 한 장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올리는데 언제 올릴까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세력 마음이기 때문이죠 기사를 뿌리는 건 세력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또다시 저번이랑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 방법은 지난 영상에 나와있습니다 어디서 살지 어디서 어느 가격대에서 매매할지도 나와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당장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 매매할 때 첫 번째가 주가의 방향성을 알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방향성을 알았다면 매매할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는 작든 크든 한 번의 상승이 더 있을 거라는 방향을 알았죠 근데 이 상승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밑으로 찍어둘리고 유시배선을 막고 상승을 낼 수도 있고 지금부터 바로 위로 출발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현재의 봄까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의 시가랑 종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왜 더 봐야되냐 하냐면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가 겹치는 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늘 그러하듯이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다시 신규 진입할 생각이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세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이는 봉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총 정리하면 최소 한 번의 상승은 더 남아 있고 상승의 시작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옵션 선물이 겹치는 만기일이니 주의를 꼭 해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추후 제가 매매를 하면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